안녕하세요 다문화 이야기로 함께하는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고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추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야채이자 양념이자 필수품이죠 매운 거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더울 때 오히려 매운 것을 즐기는 것도 멋진 일이죠 이열치열은 더울 때 더운 음식을 먹는다 라기보다는 매운 음식을 먹는다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운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하면은 멕시코의 아바네로 고추를 꼽았거든요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서 자라는 고추인데 만두나 타코, 멕시코식 샌드위치죠 이 타코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서서히 점점 매워지는 독특한 매운 향, 입술이 마비된다고까지 합니다 아니면은 바늘이 콕콕 쑤시는 이 따가움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인들은 가볍게 심심풀이 간식으로 이 고추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아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가장 매운 고추 무려 100만이 넘는 스코빌지수 이것은 미국의 뉴멕스코 대학에서 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리퍼 페퍼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산은 아니고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매운 고추입니다 스코빌지수가 156만 9,300 스코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경찰들이 사용하는 호신용 분사 액체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호신용 분사 액체는 지금 약 200만 스코빌지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이 방글라데시의 노르셋 나가라는 고추입니다 여기에 100만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3위는 인도의 나가졸루키아 고추입니다 85만 스코빌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4위가 멕시코로 뚝 떨어졌네요 인도의 졸루키아는 실제로 인도군의 비살상 무기로 쓰이고도 있다고 해요 10년 전에는 세계 1위를 마크했는데 점점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매운 정도 순위가 바뀌는 것은 혼종하는 실험실에서 탄생하는 다문화 고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 세계에서의 다문화죠 우리처럼 긴 것은 맵지 않고요 진짜 매운 것은요 아주 짧습니다 짧고 이렇게 하늘을 솟아서 큽니다 고추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고추 그러면 청양고추 꼽잖아요 청양고추는 4천 스코빌지수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계 매운 정도를 순위 1위에서 100위까지 따지는데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고추라고 치지도 않아요 청양고추는요 우리가 고추를 만난 인연을 보면 15세기 16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학무기로 일본이 화학무기를 쓰면서 고추가 들어왔거든요 지복유설이나 오지원 문장 전산고 산림경제 본초광목 등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전래돼서 외교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김치는 불과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밋밋하듯 한국의 밥상은 순식간에 맵고 칼칼하고 얼큰해집니다 지금도 청양고추 빨리 먹기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청양고추는 태생이 다문화예요 청양고추는 1983년도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청양고추의 나이는 지금 그러니까 한 30여세 됐나요? 당시 청양고추를 처음 만든 사람은 유일웅 박사라는 분인데 매운 태국고추와 우리 재래종고추를 국제결원시켜가지고 혼혈이죠 그래서 지명도 다문화합니다 청양고추가 청양지방에서 나는 고추가 아니라 청송과 영양지역을 합쳐서 청양이라고 부르니까 이름도 다문화예요 매용도 다문화지만 일반 고추의 두 배 매운맛을 내죠 미국에서 멕시코 음식은 정착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즐겨 먹지만 칠리소스, 칠리 핫도그 등을 즐기잖아요 이주민들이 들어가면서 퍼뜨린 서민 음식 아주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미국에는 매운 음식 전문점이 따로 있습니다 또 고추 동호회 정기 모임도 갖는다고 하는데 멕시코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정착한 음식이 태국 음식입니다 이 태국 음식점도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인데 매운맛을 5단계로 조절해서 먹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만큼 문화를 드러내 주는 것도 없다 싶어요 또 음식만큼 다문화적인 것도 없습니다 서로 섞이고 혼합하려는 성질이 있죠 왜냐하면 맛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와 또 멕시코 사람들 또 태국 사람들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음식만큼은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만큼 문화를 드러내 주는 것도 없고 다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음식은 거의 모든 것이 다문화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나는 사람들을 인정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посмотрите 여러분 absorb한 게 있는 상황이 이렇게 가져나는 판로자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의사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가져나는 사람들을 작동안에